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벚꽃 구경하러 여기저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밀렸을 것 같아요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설악산도 벚꽃이 화들짝 폈지요? 오늘 내일이 아마 피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길도 걸으면 좋지만 이렇게 끝없이 수십 킬로에 걸쳐서 양쪽에 벚나무들이 올라갔고 그 꽃들이 피어있는 이 설악산 벚꽃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냥 다리만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차를 끌고 와서 손에 손을 잡고 걷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왕 걷는 것 좀 제대로 걸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운동과 우선순위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운동은 그냥 운동이 아니고 아무리 짧은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운동 속에는 세 가지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병 치료에는 좀 거리가 있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세 가지 운동인데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되는 대로 굴러다니며 산평생 살다가 그냥 때가 돼서 갔다 근처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 시간에 잘 또 깨닫고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이 가슴 속에 또 움켜잡을 수 있는 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운동 그러면 그냥 눈 비비면서 걸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건강은 적어도 그 운동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운동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별로 효과도 없게 그냥 산보하고 와서 운동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서 운동하다가 능망염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을 해서 오히려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운동은 운동의 법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운동을 눈 비비고 나가면 처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막 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막 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몸은 밤새 누워있었고 아니면 앉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를 어느 정도 보내줘야 될까 그리고 그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이티프 에너지를 만들 때에 또 산소가 필요하니까 호흡은 얼마나 깊이 1분에 몇 번 호흡을 하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고 넉넉할까 이것이 누워있는 상태 앉아있는 상태에다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달리면 내 몸에서는 갑자기 달리면 에너지는 나와야 되니까 에너지는 막 만들어지는데 아직 심장은 거기에 세팅이 안 됐어요 허파도 거기에 세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장단지 근육에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호흡도 준비되지 않고 심장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무리가 되겠죠 무리가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꼭 시작하기 전에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워밍업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추운 날 그냥 갑자기 시동 걸고 달려가면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밤새 차가운 곳에서 있었던 이 쇳조각들이 막 움직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온도를 좀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딱 시작할 때는 시작하자마자 본 운동처럼 확 달려가면 이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를 다 태울 만큼 산소가 미처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산소가 내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도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봐줘야 돼 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그 들어온 산소에 맞춰서 서서히 서서히 몸을 데펴가면서 몸을 준비시키는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워밍업 또 아니면 준비 운동이라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짧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이게 들어가야 돼요 준비 운동을 꼭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한 5분 정도 이내로 짧은 운동할 때는 1분, 2분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허파도 어느 정도 준비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심장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고서 최대한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만큼 걸어도 항정상태 산소 섭취량 기간이 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항정상태라는 얘기는 저쪽 장단지 근육에서 막 달려갈 때 에너지를 얼만큼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포도당을 태우기에 넉넉한 산소를 들이마셔주고 그래서 모자라지도 않고 또 남아돌지도 않는 딱 항상성이 유지된 산소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고 고정도 달려가는 것은 그냥 이미 이제 딱 균형을 맞춰준 상태 그것이 항정상태 산소 섭취량 이 정도만 호흡을 하면 한 시간을 가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시, 잠잘 때나 앉아 있을 때도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그 안정시 산소 섭취량에서 달리기 할 때 필요한 그 산소까지 이게 균형이 맞춰줄 시간을 주는 게 준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준비가 된 다음에는 이제 본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본 운동도 설설 슬금슬금 하면 효과가 없어요 본 운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운동을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야 이 기계도 얘가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 차를 딱 꼽아가지고 겁이 너무 많아서 고속도로를 가도 맨날 80km만 나요 그럼 그 차는 한 10년 타면 흡회에서 160km 가야 되겠다? 안 갑니다 최고치가 있는데도 그만큼 활용하지 못하면서 A급 차를 줬는데도 B급 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때는 뛰어야만 멋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마쳤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뛰다가 다 왔어 하고 갑자기 멈추는 사람들이 있죠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날까요? 자, 지금 막 달릴 때는 에너지도 많이 만들었지만 그 에너지 만들 만큼 막 숨도 깊이 쉬었죠 산소도 많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멈춰버리면 지금 호흡하는 것은 달릴 때 필요한 만큼 막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도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들이마신 산소가 남아둘겠죠 산소도 필요한 것보다 넘치면 독소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조차도 다 꼬리 난 다음에 주저앉는 사람들 많지 않죠 살살 달려줍니다 그 산소가 이제 걸어다닐 때에 맞게끔 갑자기 퐁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면서 떨어지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무리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산소 부채 산소가 내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운동 후에 초과 산소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걸어도 넉넉할 만큼 줄어들 때까지 내 몸을 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이제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닌 그런 정도의 정리 운동 마무리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짜리 운동을 하든 30분짜리 운동을 하든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시간이 조금 줄을 수도 있고 조금 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운동이 다 들어있어야 저 사람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때 이 세포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면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운동 중에서 이게 뒤바뀌면 안 되겠죠 본 운동 먼저 하고 나중에 준비 운동 하면 똑같이 했어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이 운동 법칙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운동을 할 때는 꼭 한 2분 내지 5분 정도의 준비 운동 시간을 가져줘라 왜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밤새 누워있었기 때문에 이 체온은 좀 낮은 상태죠 달리면은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땀도 나고 막 덥죠 그 기온차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기계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밍업 준비 운동을 통해서 달릴 때 모든 세포 세포에 막 열이 나는데 그 열이 갑자기 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 상태에서 열 날 때까지의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체온이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파워가 무리 없이 아주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이 준비 운동이다 두 번째 체온만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산소도 이 세포에서 에너지 만들 때 필요한 산소도 이 막 달리기 할 때는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데 지금 누워있을 때 호흡하다가 갑자기 달릴 때 호흡으로 갑자기 달리면은 허파도 무리가 갑니다 그걸 잘못하면 능망염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순환 기능이 잡려둔 상태에서 달리기 하는 상태로 좀 3분 내지 5분 정도를 가볍게 띄워주면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얘야 나 이제 달릴 거야 너 이제 좀 준비해야 돼? 그러면은 이 허파도 아 달린다고요? 예 그렇게 좀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달리면 아무리 달려도 괜찮은데 갑자기 달리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순환 기능에 적응을 하게 해주고 호흡순환 기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막 달려도 괜찮을 만큼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고 세 번째 신경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이 근육이 움직이려면 여기 뇌에서 왼쪽 다리 들어라 오른쪽 다리 들어라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돼야 운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달리면은 여기서 보내온 신호를 얘가 마침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발이 얽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 운동하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준비 운동을 해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기계가 새 거라서 괜찮아요 괜찮아도 이렇게 해줘야만 그 기계를 오래 쓸 수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꼭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신체 각 부위의 유연성이 증가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달리면 이게 뻣뻣해서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삘 수도 있고 그럼 잘 뼈요 그런 사람들이 관절을 그래서 신체 각 부위들이 살살 달려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스트레칭도 해줘 가면서 달리니까 너 놀라지 말고 잘 따라와라 그래서 모든 신체 부위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 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있죠 걷다가 어디 부러졌다 아니면 뼈다 염증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준비 운동만 하면 이 운동하다가 다치는 얘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운동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제가 LA에서 보니까 해마다 마라톤 하면서 꼭 한 명씩 죽어요 그 건강한 사람들도 보통 때보다 몇 배의 칼로리를 쓰면서 쓰는 이 운동을 하다가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몸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몸 상태가 건강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준비 운동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개념이 없이 운동을 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준비 운동을 더 꼭 해줘야 될 계절은 어느 계절일까요? 여름에는 이미 날씨 자체가 좀 대표해줬어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안 풀고 하면 진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운동 하나만 봐도 이 준비기간, 준비운동, 또 본운동, 정리운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도 원리는 똑같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도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내가 적합해질 수 있도록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업을 할지라도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으면 평생 준비만 하고 살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활동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마무리하는 은퇴 기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인생의 리듬을 몰라서 거꾸로 사는 사람도 있고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준비기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큰 꿈을 가졌다면 준비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뚝만한 큰 대나무를 농부가 자기 뒤뜰에다가 하나 딱 심었는데 물을 열심히 줬더니 그 다음 봄에 이야 그 씨앗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때 참 싹은 싹대로 적지만 참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팔뚝만한 한 50cm짜리가 쫙 올라오는데 이야 그게 거기서 나오네 그래서 막 한 50m 정도 그 대나무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걸음도 주고 열심히 물도 주면서 크기를 기대하는데 거기까지 앙컷 4년에 물을 줬는데도 50cm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계속 물을 줬더니 5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50cm가 50m로 크는 거예요 5m로 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4년 동안 그렇게 많은 걸음을 줬고 그렇게 많은 물을 줬는데 얘는 왜 그대로 있었어요? 보이는 건 그대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대나무는 쉬지 않고 열심히 보이지 않은 저 땅 속에서 뿌리가 자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한 40m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뿌리가 한 1m짜리면 바람 불면 다 넘어질 거예요 대나무는 높이 올라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4년 내내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 정말 이 어둠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준비하다 보면 언제는 그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째 그 50cm 대나무 싹이 25m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데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백퇴대에 나와서 한 주일 만에 다 나서라 그러면 좋기는 하겠는데 60년 동안 거꾸로 살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일주일 좀 생활 바꿨다고 암덩어리 일주일 만에 왜 안 없어졌냐고 그러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맞는지 잘 듣고 잘 따져보고 아 우리 몸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거꾸로 먹었네 거꾸로 살았네 그러면 준비기간이 1개월이든 1개월이든 4개월이든 1년이든 좀 듬직하게 나간 다음에 어느 날 그 모든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서 폭발하면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는 똑같아요 보리싹이 기대하는 대로 크지 않는다고 그냥 쭉 뽑아 올리면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지 준비기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시고 또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준비만 하면 또 안 돼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몸이 데펴졌으면 본 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본 운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 생리학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120%를 뛰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몸이 망가져요 얼만큼만 뛰라고 그래요? 80%까지 뛰래요 80%까지 그러면 그날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딸 수도 있고 고장나지 않고 평생을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할 일이 이제 너무 많은 거죠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할 일은 많지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준비 기간에서 이미 다 판가름이 난 것이고 똑같이 준비가 됐고 똑같은 역량을 가졌는데도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봤자 집뼈나 내 뼈나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거만큼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뭐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 운동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있고 또 유산소 운동이 있죠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어떤 것부터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것부터? 유산소 운동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거는 제대로 된 준비 운동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하면서 이게 준비하고 준비됐으니까 바벨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 운동 제대로 했으면 몸은 이미 다 된 거래요 그렇죠? 그런데 운동 생리학자들은 무엇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체지방을 빼기를 원하는 목적이 많죠 체지방을 빼는데 이제 유산소 운동 이렇게 빨리 걷기나 달리기 이 운동을 하면 내 몸에서는 지방을 태울 수도 있고 피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 세포가 거르면 어떤 에너지부터 먼저 태울까요? 지방은 한 번 처리를 해줘야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그냥 바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운동 처음 시작하면 뭐부터 태울까요? 탄수화물부터 태워요 그래서 한 20분, 25분 정도 하면 그때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은 어느 정도 태워주고 이것까지는 안 되겠어 그러면 저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체지방을 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 유산소 운동을 20분 정도 한 다음에야 이 지방이 태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걷는 거 하고 역기를 드는 거 하고 에너지가 어떤 게 더 많이 필요로 되죠? 역기를 드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로 되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20분은 해줘야 지방이 제대로 태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역기를 들면 한 5분, 10분이면 그 칼로리를 벌써 다 썼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근력운동을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으로 하면 훨씬 운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지방이 본격적으로 태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시동이 걸려진 다음에 걸으면 걷는데도 지방이 태워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했는데도 체지방이 훨씬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부하운동, 근력운동을, 준비운동을 충분히 했을 때는 이걸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빨리 걷기를 하면 걷는 시간에도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질이 태워지면서 체지방을 빼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력운동을 할 때 그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근육이 큰 근육이 있고 잔근육이 있죠 그러면 큰 근육을 나오게 하는 운동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자잘한 근육을 나오게 하는 운동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자잘한 운동, 적응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전부 준비운동 없이 살아서 그래요 여기서 준비운동을 하려고 그래 준비운동은 준비운동대로 제대로 했어야 돼요 이 굵은 근육이 나오는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걸 들어야 나옵니다 자잘한 근육이 나오게 하는 것은 좀 가벼운 걸로 횟수를 많이 해야 나와요 그런데 자잘한 아령운동만 한 20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무거운 걸 들으려고 하면 자잘한 거 들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 하고는 싶은데 몸이 못 따라가 그래서 우선순위는 먼저 큰 근육이 나오게 하는 운동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이걸 할 수 있죠 그리고 몇 번 하면 더 이상 못 해 아 이제 더 이상 이 근육이 힘들어서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령을 드는 거는 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근육을 먼저 하고 작은 근육 운동을 두 번째로 배치를 해라 그러면 똑같은 시간 내에 훨씬 효율적인 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게임에서는 나만 뛰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뛰는 거예요 그런데도 앞서가기를 원하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라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만 시험 공부합니까? 저 사람도 시험 공부하지 여기서 우선순위 시간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본 활동 기간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서 한평생 사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앞에 있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과는 마지막에 굉장히 달라요 요즘에 김형석 교수님이 참 여기저기서 유명하시죠 지금 몇 살이세요? 103세 그런데 100살 딱 되면서부터 이분이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똑똑해 나도 똑똑해 하면서 따질 수 있는데 이분이 내가 100살을 살아보니 뭐라고 하겠어 100살도 못 살고 다 죽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분이 100살이 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법을 인터뷰할 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병약했대요 그런데 100살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자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한 80% 정도를 뛰면 더 뛸 수 있는데 딱 거기서 쓰도록 한 거예요 운동도 자기 역량에서 80%까지만 뛰고 더 뛸 수 있대 그런데 더 안 뛴대 일도 그런데요 자기 이만큼 했는데 더 할 수 있대 그런데 대부분 120%까지 뛰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더 할 수 있는데 딱 욕심 버리고 80%까지만 했대요 막 120% 뛰어서 젊어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있는데 80세가 죽었어 친구들은 자기는 80%까지 했는데 아직도 103세인데도 언제 멈춰질지도 모를 것 같아 보니까 전체 따져보면 누가 더 많이 했느냐는 거예요 운동도 80%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의 최대치에서 심장박동 최대치에서 80%까지 그러나 50% 미만으로 뛰면 운동 효과가 없으니까 50% 이상은 적어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시간인데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 그걸 우선순위로 1번을 하고 시간 남으면 두 번째 거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이 뭡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하나 해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삶의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해놓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도 하는 것이고 없으면 그거 하나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어요 뭔가를 하나를 이 땅에 남겨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만 이 본 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살이도 본 운동에 있어서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서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운동을 끝낼 때는 꼭 정리 운동을 해야 돼요 잘 내려와야만 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려가는 거예요 정리 운동이 왜 중요한가 운동 후에 피로회복을 촉진하고 현기증 구역질 실신을 예방한다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면 달릴 때 들어온 그 엄청난 산소가 갑자기 멈추니까 남겠죠 거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요 막 울렁거리고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하고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지럽기도 하고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가 내려올 때 서서히 서서히 달려주면서 마무리 운동을 꼭 해주라는 것입니다 달릴 때에 이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갔는데 다 태워지는 게 아니죠 막 달리는 것에 비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불연소가 됩니다 불연소가 된 타다만 부적갱이가 젖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젖산이 근육에 쌓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피로하죠 피로해요 그런데 달리다 갑자기 멈추면 이 젖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운동을 하면 그 젖산이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했는데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또 과환기의 방지 너무 산소가 많이 들어온 상태로 우리 몸이 오래 남아 있지 않게 그걸 딱 정리해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운동 후 과산소 섭취 부작용을 제거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젖산이 근육에 많이 쌓이면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데 이것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운동 하나도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면 정리 운동이 필요하듯이 인생살이도 정말 멋지게 한평생 살았으면 은퇴 이후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려갈 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추해 보여요 그래서 이 은퇴 기간이 삶을 마무리 짓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언제 내려와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너무 무리하게 더 뛰면 거기서 병이 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왕년만 생각하고 이제 그 정도 해놨으면 내가 어떻게 다 해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내려오고 이제 새롭게 충전이 된 그다음 사람이 너 이거 맡아서 이 위에 또 더 올려놔 그래야 진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말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가 끝까지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일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인기 제일 꼴찌죠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가장 빛이 나게 산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서전 제목이 나이 드는 것에 믿어 나이 드는 것이 추한 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그 젊은 시절 말고 이제는 젊었을 때는 김영석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어떻게 살지만 이미 생긴 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싫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뭐 걱정하지 않고 얼만큼 돈을 더 버느냐 이게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냐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인 것이냐 돈은 두 번째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인생은 65세 이후 은퇴한 다음에 그 인생이 진짜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처럼 이제 은퇴하면 그냥 폐물인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뭘 하면 제일 기쁠까 그래서 오히려 은퇴한 이후의 삶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정리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결국 머리가 허연해지는데 성경에서는 이 백발을 뭐라고 묘사를 하는가 하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노인 냄새나는 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멸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잠원 20장 29절에서는 젊은 자의 영호하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모든 사람들이 야 나는 언제 한평생 잘 살고 저렇게 흰머리를 갖고 살아갈 나이가 찾아올까 그걸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머리가 더 좋아요 노인의 머리가 더 좋아요 머리가 누가 더 좋습니까 젊은 사람이 머리가 더 좋아요 그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노인 생활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솔직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누가 머리가 더 좋은지 두뇌는 두 종류의 두뇌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일들이 왔을 때 아주 빨리 거기에 적응하는 두뇌를 유동성 두뇌라고 그래요 핸드폰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 참 힘들죠 똑같이 핸드폰이 새것이 나왔는데 젊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배워서 잘 써먹는 거 하고 나이 든 사람이 배워서 써먹는 거 하고 그것은 새로운 환경에 딱 바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 것을 유동성 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젊은 사람이 더 좋아요 나이 든 사람이 더 좋아요 이건 뭐 틀림없이 젊은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제가 한의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서울대학 나오시고 서울대학 교수를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고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러 한의대를 들어온 거예요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오픈북을 제가 한다고 했어요 그냥 배운 거 그 노트 다 펼쳐놓고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20대 젊은 청년은 한 시간을 줬는데 20분 딱 되니까 쓰고 나가 나중에 보니까 다 맞았어요 그런데 서울대학 나온 공부 하나만 하면서 평생 산 이 교수님이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조금만 더 달래 아이고 그거 뭐 하나 더 만나 덜 만나 뭐 그냥 하지 그것도 100점 맞으려고 저러나 하고서 시간을 한 20분 더 줬어요 나중에 채점을 했더니 70점 정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두뇌가 빨리빨리 안 돌아갑니다 유동성 지능은 분명히 떨어져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유동성 지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경험성 지능이 있어요 이거 해보니까 생각과 달라 해보니까 이건 아니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경험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컴퓨터 잘 다루는 유동성 지능이 중요합니까 이 경험성 지능이 더 중요합니까 경험성 지능이 더 중요한데 경험성 지능은 젊은이들과 노인들과 누가 더 좋아요 노인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갚는 이 백발이 멸류관이고 정말 백발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하나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고 백퇴된 치료 원리도 해야 될 것만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씩 둘씩 실천하면서 우리 몸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